자, 우리 9번 여기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 자, PQ가 있구요 자, 4분 했더니 1 나왔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4에 M승이 아마 나올거야 자, 그럼 어딘가 4분 해보니까 둘 더 할건데 자, 둘 더하면 1이라서 부모에는 안 적어도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M하고 먼거 Mログ12 적으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1-M에 로그5에 3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얼마다? 1 자, 그러면 밑이 다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을거야 자, 한번 잘 합쳐보면 자, 로그5에 자, 12는 4 곱하기 3이라고 쓸게요 자, 그거에 M승 곱하기 자, 우리 더하기니까 그냥 바로 진수 곱으로 쓸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지수로 가겠죠, 그죠? 아, 3에 1-M승 자,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로 잘 묶어서 로그 계산해주시면 자, 걔가 1 나온다 즉, 로그5에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거야 아, 얘가 얘다 뭐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너희가 여기서 계산을 좀 더 이어다가 보시면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4에 M승 자, 그 다음에 3에 M승 3에 마이너스 M승 사라지겠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3 곱하면 자, 그게 오른쪽에 있는 진수 5와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4에 M승은 3분의 5라는 게 금방 밝혀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쉬운데 그 뒤에 거는 다들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자, 10번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지금 VT가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럴 때 PQ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저희가 FT라고 한대 자, 그럼 너네가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둘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이 친구의 위치가 있을 거야 이 친구의 위치가 있겠죠, 그죠? 그 위치를 서로 뺀 다음에 전체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위치를 한번 표현할 거니까 제가 X1T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P의 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이 친구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자, 3분의 1에 T 3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의 T 아, 왜 2라고 썼어? 3이지, 그지? 자, 3의 T 제곱 더하기 5T고요 자, 접분 상수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어? 원점에서부터 출발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 C는 안 적어도 되겠죠? 0일 때 0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X2T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T 제곱 마이너스 7T인데 뭐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 상수는 적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둘을 모아시면 그게 둘 사이의 거리야 빼시면 되겠지 물론 뺀 다음에 뭐까지 씌워야 돼? 거리니까 절대값까지 씌워야 돼 자, 그럼 너네가 빼보면은 3분의 1에 T의 3승 마이너스 4T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 플러스 되니까 12T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전체 절대값 씌우는 게 바로 뭐다? FT다 근데 얘가 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하나 봐 당연히 뭐 우리 파악할 수 있잖아 이 정도 그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거를 제가 GT라고 할게요 자, GT를 그리면 FT도 금방 파악되겠죠, 그죠? X축으로 접어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자, GT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너네가 미분하면 될 거고요 미분해 보니까 뭐야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가 나오면서 자, 2하고 6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 정도는 금방 파악할 수 있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이걸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자, 일단 GT를 먼저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럼 원점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거니까 그지? 우리가 이제 극값을 한번 표시해보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넣으면은 자, 이넣을 때 3분의 얼마 되는 거야? 8 되고요 자, 마이너스 4, 4, 16 그 다음에 더하기 24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8이니까 3분의 24죠? 3분의 3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양수가 나오겠구나 이때는 여기 양수쯤에 딱 찍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 넣으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16을 3으로 나눌 거니까 얼마야? 216을 3으로 나누면 72구나 자, 72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6, 6은 36에 4 곱하니까 144가 되겠죠? 144 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얼마 되는 거야? 자, 우리 6 넣으니까 70이 나오겠죠? 어, 0이네? 아, 이렇게 0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6에서는 아, 저 판인구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너네가 이제 개형이 어떻게 나온다? 6은 조금 더 뒤에다가 이제 그려줄까요? 네, 자, 이렇게 6 해가지고 0 나온다 자, 올라갔다가 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절대값 씌워도 그냥 똑같은 거였네 그죠?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아, 그냥 GT 자체가 뭐다? FT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는 거고요 2까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까지 감소하고요 6부터는 증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제가 지금 해설강의 찍는 거니까 제 수업 안 들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천천히 그냥 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개형은 그냥 눈으로 보고 이제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3분의 1로 묶으면 T 그 다음에 T 빼기 6의 제곱 나온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비율 관계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이제 아, 0 이상 개형 그려지니까 절대값 상관없다는 것도 알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그죠? 아, 맞는데 근데 이제 뭐 차분하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뭐하는 거야 A부터 B까지 Q의 이제 이동거리 구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2부터 U까지 이동한 거리 구하는 거고요 자, Q가 움직이는 거니까 Q는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단다 자, VT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직선으로 잘 나오고 있다 쭉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이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아,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2분의 7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겠네 이때 이제 VT가 얼마가 되겠어요 아, 0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단다 자, 그럼 얘는 3.5니까 2는 뭐 이 앞에 있고요 자, 6은 이 뒤에 있겠죠 그죠? 이동거리는 우리 면적 구하는 거니까 여기 면적만 구하시면은 끝 알겠지 자, 그럼 여기 거리가 얼마야? 자, 여기는 2분의 7 여기는 2분의 4 2분의 3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기울기가 2니까 탄젠트가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2 곱하니까 높이 얼마야? 3 그럼 여기는 면적이 얼마다? 둘 곱하니까 2분의 9 2 나누니까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사이가 얼마야? 어, 2분의 5라는 거 저희가 알 수 있대요 탄젠트가 2니까 여기는 5가 되겠죠 자, 면적은 2 곱하니까 2분의 25 2 나누니까 4분의 25 뭐 이렇게 나오면서 4분의 34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2 나누니까 2분의 17 뭐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이동거리를 잘 구했다 그래서 너네가 뭐 개형이 그렇게 어려운 개형이 아니고 실제로 전체 절대값도 어때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시험장에서 간단하게 잘 풀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10번이니까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 자, 11번 보도록 할게 자, 공차가 0이 아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등식 2개 있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하면 초안과 공차가 궁금할 텐데 등식 2개 필요하거든? 등식 2개 있으니까 수열 잘 구할 수 있고요 수열 구해서 합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야 자, 그럼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손가락 잘리기 싫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A8은 0 이상이야 자, 그럼 너네 A6도 만약에 0 이상이면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A6과 A8이 똑같으면 공차가 0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 A6은 음수다 A8은 양수다 그렇게 절대값이 똑같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되는 건 아니야 보조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야 상황의 이해도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너네가 뭐 알게 된 거야? 대칭성이 있다는 거 너네 알게 된 거 아니야? 8 넣은 거랑 그 다음에 6 넣은 거랑 부호는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이 똑같대 그 한마디로 대칭성이 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아, A7은 또 얼마였다? 0이었다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곱 번째 항은 0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뭐 분수 합 구할 건데 이거는 기본기죠 부분 분수 이제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 필수 0이니까 만약에 수능을 보시는 분인데 이걸 모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친구는 어떻게 처리한다? 아, AK분의 1 마이너스 AK플러스 1분의 1로 잘 이제 나눠주고요 대신에 이러면 분자에 AK플러스 1 빼기 AK 생기는데 뭐 그거는 이제 공차가 이제 분자에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다시 그 공차 나눠주셔야겠죠? 자, 공차 분의 1 하시고 자, 그거를 너네가 이제 1부터 5까지 잘 더하시면은 그게 이제 얼마가 된다? 96분의 5가 됩니다 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숫자니까 그냥 곱해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처리할 거고 우리가 순서대로 막 이렇게 지워나가겠죠? 그죠? 1, 2, 2, 3 이렇게 되니까 막 지워나가면 자, 우리가 여기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A1분의 1 마이너스 마지막에 들어가는 A6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이 등식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산수 그냥 하시면 답 나온대 자, 그럼 이제 산수 한번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A1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 다시 이제 A1 얘를 A1 더하기 5D 그렇게 하시면은 문자가 늘어나잖아 맞죠? 우린 지금 A7이 0인 거 알고 있단다? 자, 그러면 A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치? 마이너스 6D겠죠? 6칸 떨어져 있는데 0 됐으니까 마이너스 6D가 될 것이다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6은 뭐라고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D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요거트게 잘 연립하시면은 계산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계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 음? 그냥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랑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 때려박으려고 하니까 계산이 힘들어지는 거지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이제 정보 잘 이용하시면은 계산이 간결하게 나와요 알겠죠? 음 자, 그럼 너네가 저 맨 처음에 있는 거는 아, 마이너스 6D분의 1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자, 여기에 마이너스 D 넣으시면은 플러스로 바뀌겠죠? 아, D분의 1이구나 자, 그거 했더니 어떻게 나온다? 96분의 5D구나 이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자, 그럼 너네가 이제 뭐 이거는 D를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6D를 곱한다고 생각할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자, 더하기 여기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6 곱할 거니까 16 되겠다, 그지? 16분의 5 그 다음에 D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도 이제 5니까 또 약분이 돼요 그래서 D제곱은 이제 얼마다? 16인데 우리 지금 공차가 양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지? A8은 양수니까 A6이 음수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는 거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공차 양수란 얘기야 자, 한마디로 D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뭐 이제 다 구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공차가 4다 그럼 너네가 당연히 일반항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부터 출발한 거였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차가 딱 4씩 해가지고 쫙 증가해서 H0되고 그렇게 가는 중이었다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이거 구하면 되는 건데 어, 요거는 요렇게 구해볼까? 자, 요거 지금 가운데 얼마야? 음, 8이죠, 8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 15개 있다 누가? A8이 15개 있다 또 또 등차수열 합공식에다가 넣지 말고 가운데 곱하기 개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아, 여기는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4 뾱 하고 집어넣으시면은 얼마가 된다? 60? 뭐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이렇게 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계산을 좀 잘못된 방향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계산 때문에 되게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연산할 때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바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지? 너네가 0 되는 거 알고 있으면은 모든 항들을 다 공차로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공차가지고 딱 정리하면 어때요?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쭉쭉쭉 진행이 된단 말이야 이런 연산을 잘하는 게 실력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갈게 자, 12번은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아, 우리가 지금 티보다 작을 때는 FX 티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너 자, 그랬을 때 GX하고 X축이 이제 둘러싸인 넓이가 있겠죠? 최대가 되는 거 최대값 구해보래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제 수강생이라면 그냥 접할 때가 답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되는 거 바로 구했죠? 그죠?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그냥 결론이 바로 보이는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제 수업 안 들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건을 가지고 이제 뭘 만드는 거야? 식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옮겨지지 않는 문자도 있어요 너네가 지금 T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 이렇게 식으로 바로 못 간다 자, 그러면 그때 그래프를 그려서 식을 만들어서 정답을 구한다 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렇게 식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나쁜 친구가 있다는 거야 그 나쁜 친구가 누구야? T야 자, 그럼 너네가 이 T를 식으로 못 보니까 그래프로 보려고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알겠나? FX 있으니까 그린다 그게 아니야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너네가 이 T가 당연히 어때? 그래프 상에 표시가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게 뭐 표시가 잘 돼요 그죠? 이 직선이 지금 어디 지나고 있는 거야? T, FT 지나고 있는 거야 아, Y는 FX 위에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너네가 뭘 그리면 되겠어? FX를 잘 그리면 되겠죠 그죠? FX를 그리면 이 낯선 문자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정해줘야 될 텐데 자, 우리가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고정하고 관찰하는 거죠 고정하고 관찰하면서 뭘 찾는 거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찾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거야 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근극점, 변곡점, 접점밖에 없다 국민사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아, 여기에서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직선을 긋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접하는 상황이 정답이라는 거 정도는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접할 때가 답이겠구나 그럼 너네가 이렇게 예상을 했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검증을 하시면 되겠죠 맞는지 틀린지는 봐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찰, 고정관찰 하면서 정답되는 상태를 보낸 건데 어차피 저희는 4지선다 근극점, 변곡점, 접점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가능성 높은 걸 예상하고 그 다음에 검증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fx는 0, 6, 9 지난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그리고 t가 어디 사이에 있대요? 네, 0하고 6 사이에 있대요 자, 그러면서 너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여기에 t를 이렇게 고정했을 때 자, 너네가 이제 여기에서 t, ft를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긋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볼 건데 작아요 당연히 여기가 아니거든 그치? 이런데 먼저 해보는 사람은 사실 너무 공부 안 한 사람이야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 아니, 너네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 못해 강룡구한테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접할 때가 의심스러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로 접할 때가 있을 거야 거기에 t가 있으면 가장 둘러싸인 면적이 크지 않을까? 라고 너네가 예상하시는 거라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 이렇게 이제 가고 이렇게 가니까 둘러싸인 너비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약간의 변화를 주면 어때요? 아, 얘가 지금 기울기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일정하게 너네가 막 변화시켜간다고 생각하면 x축하고 둘러싸인 면적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하 접할 때 즉, 기울기 마이너스 1될 때만 구하면 된다 라는 것이 근데 이런 과정을 너네가 시험장에서 매번 이제 해보는 게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 정해진 절차도 몰라 결론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어, 뭐가 정답이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너네 수능 100점 못 맞아요 다 알고 들어가는 거야 다 알고 들어가서 그냥 정답되는 상황 딱 보고 딱 계산하고 딱 답내야 그래야 너네가 안정적으로 긴장된 상황에서 100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점 공략법을 공부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되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그래프 추론을 좀 힘들어 하니까 근데 9월 모의고사 때 그래프 추론하고 좀 연결되는 문제가 딱 한 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또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거 안 나온다고 어, 가르치지 말라고 막 어? 뭐 비난하고 어?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냐고 또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았단다 근데 어때? 수능 보고 나면 그런 애들은 싹 다 이제 그냥 입 다물게 돼 있어 여러분들 수능은 만만한 시험이 아니야 니네가 함부로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야 알겠어 당연히 수험생은 모든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너네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껴야지라고 치잖아 모든 주제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죠? 아, 뭐 실제로 하나의 작은 주제를 보면 안 나올 것 같잖아 그럼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빼면 공부할 게 없어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주제는 완벽하게 학습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는 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 수학 1, 수학 2가 다 그래프야 함수야 함수 그치? 그럼 당연히 그래프 처리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럼 너네가 이제 계산을 뭐 이제 하면 돼 아, f'x 구해가지고요 마이너스 1대는 x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지점에서 누가 결정된다? t가 결정된다 자, 그럼 너네가 f'x 구해보니까 어떻게 나오겠니? 자, 얘는 다 전개하고 미분할게 알겠죠? 자, 이거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아, 더하기죠 5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9분의 1에 자, 지금 x를 이제 곱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x의 3승인데 뭐 3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5x제곱인데 마이너스 30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4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순간을 볼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될 때 보시면은 된다 자, 그럼 너네가 이제 9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 약분하면서 저희가 정리 좀 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자, 여기 18이 있고요 마이너스 3 넘어오니까 더하기 3 되겠죠? 플러스 21은 0이 된다 즉, 우리 x가 얼마하고 얼마일 때 3과 7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대 아, 여기가 얼마다? 3이다 t가 3일 때 그때 둘러싸인 넓이가 가장 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답니다 즉, 여기가 3, 이제 f3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너네가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0부터 3까지는 적분을 해야 돼 그치? 둘러싸인 넓이 적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쭉 접선 그어가지고 만나는 그 다음에 x절편까지의 둘러싸인 넓이는 저희가 그냥 삼각형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두 개 나눠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너네가 f3이 좀 필요하네 f3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 f에다 3 넣으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자, 9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플러스 플러스 떼고 다 지워지니까 아, 6이구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높이가 6인 거야 맞니? 그치? 자, 그리고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야 탄젠트가 1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얼마다? 아, 여기도 6이다 그래서 아, 높이 6 밑변 6 넓이니까 18 나오겠죠 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숫자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럼 너네가 이제 한 번만 개선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뭐 0부터 3까지 한 번만 접근하시면 되는 거야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 우리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제 fx dx 한 번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0부터 3까지 fx는 저기 있잖아 9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x의 3승 마이너스 15 x의 제곱 더하기 54x 그리고 이거 적분할 거니까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한 번 하시면은 뭐 9분의 1은 숫자니까 밖에 다 쓰시고요 자, 우리가 4분의 1에 x의 4승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5에 x의 3승이 될 거고 자, 더하기 27에 x 제곱이 될 거고 자, 여기에다가 3, 0을 때려박으시면 된다 그치? 자, 그럼 3 넣으니까 이제 81이야 근데 어차피 9 약분할 거거든 그래서 그냥 없어진다고 할게 자, 그러면은 81인데 9 약분할 거니까 뭐만 남아? 4분의 9 마이너스 자, 넣으면은 27인데 9 약분할 거니까 3 났겠죠? 15 자, 그 다음에 이제 9 넣으시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더하기 27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야? 12다 자, 그럼 4분의 9 더하기 4분의 48이니? 예스 자, 그럼 4분의 57이니? 맞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구했던 이 녀석까지 더해 주셔야겠죠 자, 두 개를 더하니까 자, 4분의 57 더하기 4분의 7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4분의 129 해가지고 이 녀석이 정답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 해석을 좀 알고 있었다면 간결하게 이제 정답되는 상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잘 생각해봐 지금 너네가 이거 계산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넓이 구해야 되고 요거 넓이 접근해서 구해야 돼 과정이 좀 있어 근데 여기에서 심지어 정답되는 상태까지 시험당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생각해서 구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접할 때가 답이다 바로 보여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공부 안 했다면 공부의 방향성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지?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 자 13번에 삼각함수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활용은 어떤 문제야? 보조선 긋는 문제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제발 보조선 좀 생각하지 마 수능에 안 나와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야 걱정 하덜덜덜 말어 알겠어? 보조선보다 중요한 게 뭐다? 아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2번하고 다른 문제죠 12번은 저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어? 식으로 만들 수 없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고정관찰해야 돼 근데 삼각함수 활용은 식으로만 푸는 거야 식으로만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아 내가 문자를 설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모양 맞추기가 되게 중요하다 결론을 먼저 보고 시작한다 그치?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시는 거야 음? 그러면 너네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 사인 세타 얘가 필요하네 이 각을 좀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럼 너네가 당연히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사인 법칙으로 구할 거 아니야? 아 여기서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이거 지칭하고 있으니까 아 우리가 사인 세타분에 뭐하게 되면은 자 사인 세타분에 마주보는 대변 A씨 하면은 뭐가 나올 테니까 E 라지 R 나올 테니까 너네가 A씨 알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 계산이 된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떻게 A씨를 구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세타를 구할까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을 생성할 때는 항상 조건이 먼저야 그치? 그래서 조건에서 이렇게 등식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 등식 가지고 저희가 아마 얻어내는 값이 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일단 딱 보니까 A씨는 근데 바로 구할 수 있네 너무 문제가 쉽지 않아? 그쵸? 자 A씨는 ABC에서 코사인 J 법칙 이용하면 금방 나온다 그쵸? 그러면 저거 구하고 이제 아 여기다 집어넣어서 면적 좀 보고 하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너네가 삼각형 ABC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자 우리가 지금 A씨는 그냥 X라고 제가 잠깐 문자 둘게요 음 자 그럼 뭐라고 식 세울 수 있어요? 9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X 6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거는 자 마주보는 거 13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이 좀 발생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 4, 마풀 하시면은 아 우리 X가 마이너스 1은 아니겠죠? 길인데 그치? 자 4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대 아 그럼 여기는 벌써 4인 거 알았네 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면적 한번 연산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여기에서 AD 모르고 CD 모르고 막 이런 거 쫄 필요 없어요 그죠? 어차피 두 개 곱한 거 쫄잖아 아 변변 끼인각으로 면적 구하시면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ABC 면적은 저희가 끼인각 3분의 파이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테니까 자 2분의 1에 자 3 곱하기 방금 구한 X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시고 자 그거에다가 6분의 5배하면 ABC의 면적이 나온대 근데 ABC의 면적은 2분의 1에 자 AD, CD는 9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뭘로?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너네가 이거 약분했을 때 뭐 사인 세타가 나오든가 말든가 하겠죠 자 그럼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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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하시면은 뭐 다 지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나눠주니까 9분의 5 루트 3이 나오나 봐 뭐가? 사인 세타가 그렇게 나오나 봐 그럼 너네가 이제 라지 R도 구했네 방금 구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라지 R도 잘 구했다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산수 한번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라지 R은 뭐가 되는 거야? 자 사인 세타분의 자 2 한번 약분하면 되니까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얘를 사인 세타로 나누래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사인 제곱 세타는 뭐 계산하시면 되니까 자 제곱하시면은 8분의 자 그 다음에 25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그거 분의 2다 라고 하시면은 된답니다 작분하니까 여기 27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25분의 뭐가 된다? 둘 곱하니까 54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계산 문제야 삼각함수 활용 나왔을 때 막 보조선이나 이상한 거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항상 문자 두고 식생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죠? 그리고 내가 계산할 때는 목적을 규명하는 게 첫 번째니까 목적 보면서 뭘 구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한다 그렇게 너네가 계산해 나갈 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가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존재하는 삼각형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때 삼각형 생성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주인공 삼각형을 생성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긋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어쨌든 후순이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갈게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A, B가 있고요 자 FX가 이렇게 구간별 함수로 있대 항상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지금 FX 뭐래요? 함수래 함수 자 그렇다는 건 당연히 우리는 부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야 불연속일 수 있어 이거 너네 마음대로 연속이다라고 하시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런 FX가 있을 때 어 반갑죠? 새로운 함수 안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 응?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 한 번으로 막 경향성을 함부로 니네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정말 중요한 유형이야 제가 설명회 다닐 때도 구모 이후에도 제가 항상 수능에는 3개 나온다 자정 새로운 함수 항등식 이걸로 변별력 만들 거니까 3개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정말 그 TCC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의 피날리 할 때도 얘기하고 새로운 함수 제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수험생들은 그걸 제껴요 난 정말 미치겠어요 진짜 어? 제꼈다가 이제 수능장에 나오면은 어우 씨발 이거 어떡해 하고 당황할 거 아니야 제발 제발 그러지 좀 마 응? 자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너네가 새로운 함수 해석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새로운 함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 어 첫 번째 자 우리가 이렇게 기존 함수를 만약에 알고 있어 그 기존 함수 알고 있는 걸 토대로 너네가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응? 지금 문제는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K를 통해서 기존 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 얘는 지금 새로운 함수에 뭘 주고 있다? 경향성 변화 지점을 주고 있다 그 새로운 함수의 경향성 변화 지점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기존 함수의 국민 사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K가 바로 뭐가 된다? 기존 함수의 국민 사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정도도 금방 알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K라는 지점이 되게 특수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더했더니 구가 되는 게 한 개만 있게 그렇게 국민 사점이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국민 사점을 결정하게 하려면 당연히 A하고 B의 조건이 걸리겠죠? 그렇게 너네가 자연수 A, B를 결정해 보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아 요 문제구나 라는 것이 너네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함수는 저희가 실근의 개수를 보는 거야 자 실근의 개수는 언제 바뀐다? 튕기면서 접할 때 바뀐다 라는 것도 미리 학습이 다 돼 있어 즉 너네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시험장에서 생각할 건 없어 이미 다 공부가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장에서 할 걸 줄여 나가는 게 시험 공부야 시험장에서 다 할 거면 뭐하러 공부하니? 공부 안 하고 말지 그렇지 않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함수하고 자 상수 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상태에서 실근의 개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Fx가 이제 어떨 때 실근의 개수가 바뀌까? 당연히 이렇게 이제 생기면 자 너네가 T를 그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실근이 두 개였는데 접하면서 한 개가 되고요 접하는 순간 지나가면 어때요? 실근의 개수가 없죠 자 실근의 개수는 튕기면서 접할 때 바뀌는 거야 그냥 접할 때 바뀌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 0으로 잠깐 쉬어가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이런 친구는 Y는 T 그어도 어때요? 실근의 개수가 안 바뀌어 접해도 안 바뀌어 응? 접한다고 무조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바뀔 것이다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너네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플러스 자 또 하나 뭐가 있다? 자 지금 함수는 불연속일 수 있어 불연속이면 당연히 어때? 당연히 실근의 개수가 바뀌어 얘들아 이렇게 생기면 F가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너네가 T를 그었을 때 어때요? 실근의 개수가 불연속인 순간에서 바뀌어요 기존 함수가 불연속이면은 실근의 개수가 바뀐다고 여기는 실근의 개수 한 개인데 여기서부터는 실근 없잖아 다시 여기서 생기는 거 너네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불연속이어도 바뀔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K라고 하는 지점은 의심되죠? 뭐라고 의심된다? 기존 함수의 극점이거나 아니면은 불연속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야 그걸 너네가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게 이 문제의 목적이야 자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K는 T예요 자 T는 어디에 있어? Y에 있는 거야 국민사점의 Y자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뭐 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튕기면서 접하려면 극점 돼야 될 거 아니야 극점의 Y자표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제대로 공부가 딱 돼 있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딱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새로운 함수가 나왔구나 자 이거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아 기존 함수 F 구하는 문제구나 F가 다 안정해져 있으니까 F 구할 거잖아 맞죠? 자 그럼 너네가 이거구나 새로운 함수의 경향성 변화 지점이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변화 지점이 기존 함수의 국민사점이 테니까 어떤 국민사점이랑 관련되어 있는지 문제의 표현을 봐야겠다 근데 표현을 보니까 실근의 개수야 아 이거는 튕기면서 접할 때 바뀔 수 있으니까 극점에서 바뀔 수 있다 근데 T는 Y라고 하는 곳에 존재한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K라는 정보는 극점의 Y자표를 알려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함수 자체가 불연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불연속의 Y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극점 Y 잘 보고 불연속 지점의 Y 잘 봐서 문제 풀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 개를 더했을 때 구가 되는 게 딱 한 번만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안 틀려요 안 틀린다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해보고 왕좌왕 하다가 얻어 걸려서 풀면 좋고 틀리면 말고 근데 그렇게 랜덤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랜덤하게 막 그냥 갖다 버리시면 안 돼요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지금 얘기한 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자 그럼 너네 FX가 있는데 어 이거 극점은 저희가 구할 수 있다 그치? 우리가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미분하면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자 그렇다는 건 X가 풀막 1에서 극점이 나오고요 실제로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잘 드러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너네가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2보다 클 때 좀 신경 쓰면 되겠네 2보다 클 때 신경 쓰면 되겠어 맞죠? 자 그럼 너네가 이제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봐야지 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얼마야? 6, 7, 5, 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에서 극소해요? 1에서 극소해요 자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요 자 우리 2까지만 그릴 거야 3차 함수는 그럼 너네 2에서는 또 얼마야? 16, 그 다음에 4, 5가 되겠죠 그죠? 근데 뭐 비율관계 생각하면 당연한 거긴 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2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 5에서 끝난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대 자 요게 FX야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2차 함수를 너네가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일단은 2, 9를 지낸다는 것은 알고 있어 자 그러면은 2, 9는 너네가 찍어줘 자 여기가 2고요 자 그 다음에 2 넣으면 9니까 여기에 9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빵구인데 제가 모르고 색칠했어요 자 빵구가 되어야겠지?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너네가 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지 아니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지 요게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케이스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만약에 비는 자연수니까 2보다 작을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그림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안 보이고요 자 우리 1 넣어도 9였는데 걔 안 보이고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것만 보이게 이렇게 FX가 있었다고 할게 자 그럼 너네가 지금 요거 3개 더했을 때 9 되는 거 있어요? 딱 한 번만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만들 수가 없다 왜 만들 수가 없어? 지금 딱 꼴새를 보니까 선생님 여기에 T가 있으면은 실근의 개수 몇 개야? 3개야 여기도 몇 개야? 3개야 여기도 몇 개야? 3개야 계속 3개야 그럼 너네가 지금 여기를 만약에 K라고 하면 K보다 작아도 실근의 개수가 3개 K보다 커어도 3개 K이어도 3개 그럼 다 더해서 9 나오네 그럼 얘가 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도 될 것이고 여기도 될 것이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도 다 9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B가 1이면 안 되는 거니까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될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냅둘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큰일 나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실근이 3개인 게 여기 엄청 많이 생긴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K가 1개 있다는 문제의 조건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 자 그렇다는 건 뭐야? 아 얘가 3개가 안 되게 너네가 만들어줘야 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3개가 안 되게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얘를 내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기 4개잖아 여기 4개니까 아 이제는 이제는 K가 1개만 있지 않겠다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겠다라고 너네가 띵킹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될까가 남은 거 아니야? 그걸 너네가 생각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지금 극점의 Y 보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극점의 Y 보고 있고요 여기 보고 있고요 여기 보고 있어 그럼 너네가 누구한테 맞춰주는 게 당연히 맞아? 마이너스 3에 한번 맞춰보는 게 맞겠죠 그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이야 우리는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 때 이상한 데 보는 거 아니야? 국민 4점만 보는 거야 무조건 극점, 변곡점, 접점만 보는 거지 너네가 보고 싶은 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제 높이를 맞췄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때?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실근의 갯수가 지금 너무 많아 그치?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구가 안 돼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K라고 하면 K에서 실근의 갯수가 다섯 개 K보다 조금 작아도 다섯 개 K보다 조금 커도 다섯 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너희 K가 이제 어디에 있으면 아홉 개가 될까 궁금하잖아 근데 우리가 아무데나 다 볼 필요 없단 말이야 그치? 아 이런 데 한번 봐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아 이러면 또 너무 많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너무 적으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여길 보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지나가면은 실근의 갯수가 하나, 둘, 세 개 자 그 다음에 위로 지나가면은 실근의 갯수가 다섯 개가 되겠죠 K보다 작은 아래로 지나가면 어때요? 한 개가 되겠죠 다 더하니까 몇 개야? 9 되죠 여기야 여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때는 아무데나 다 보는 게 아니야 무조건 국민사전 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알게 되었냐면 아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텐데 그 이차함수에 뭘 구했을 때 꼭지점 구했을 때 그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너네가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 2보다 큰 쪽에서는 y는 a의 x 빼기 2 x 빼기 b 더하기 9인데 너네가 지금 이 가운데는 여기가 지금 b예요 맞아요 여긴 지금 2예요 가운데니까 2분의 b 더하기 2 대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아 여기 x에다가 뭘 대입해 준다 2분의 b 플러스 1을 대입해 준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한다? 마이너스 3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너네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연수 a, b가 들어가 있는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대입해 보니까 a 곱하기 자 2분의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은 1 빼기 2분의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끄집어 내시면은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9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고요 마이너스는 없애버리자 그러면은 a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2가 돼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등식이 있을 때 이제 뭐 하시면 된다고요? 알고 있죠? 고정관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관찰하면 되고요 저희가 b는 여기 2보다 크다는 거 이제 그림에서 벌써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부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b에다가 3 이런 거 한번 넣어봐 자 그럼 a 곱하기 자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4분의 1 뭐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12니까 a가 48 되겠지 뭐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4 같은 거 넣어봐 그럼 여기가 이제 2 빼기 1이니까 1 되겠죠? a는 12가 되겠죠? 그럼 누가 봐도 이제 b가 커지니까 아 당연히 근데 제곱이다 보니까 a가 확 줄어 그러면 너네가 누구를 더해야 돼요? 이렇게 더했을 때가 최대 5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 뭐 디테일한 내용을 만약에 몰라도 그래 괜찮다죠? 하지만 그래프 그리는 순간 국민사전 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알겠지? 자 15번으로 갈게 자 15번 보도록 할게 자 a1이 자연수고요 자 이런 점화식이 있습니다 자 그때 2개 더했더니 3대 때 a1 구하려 어 그럼 너네가 일단 a1이 여러 개 나온다 뒤에 거 구하고 앞으로 간다 너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여기 관계식 있으니까 이 관계식에서 너네가 a6을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야 a6 구해놓고 앞으로 신나게 가셔서 가능한 a1을 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케이스가 좀 필요해요 자 우리 만약에 a6이 짝수였다 자 그 다음에 a6이 홀수였다 자 두 가지 한번 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 자 a6이 짝수였어 그러면 너네가 a7에 뭐가 된다 2분의 1에 a6이 된다 자 그러므로 a6 더하기 a7은 저희가 2분의 3 a6으로 적을 수 있고요 자 네가 지금 3이야 자 그렇다는 건 a6은 얼마이다? 2이다 아 그럼 짝수 맞네 그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번 가시면은 a1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6이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알겠죠? 홀수일 때도 있겠지 자 홀수일 때도 보시면은 저희가 a7이 뭐가 된다? 2에 a6승이 되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a6과 2에 a6승을 더했을 때 3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너무 큰 수면 안 되겠죠? 그죠? 아 너네가 막 2 같은 거 넣으면 당연히 3보다 크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아 a6이 1이면 딱 좋아 보이는데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 나올 수 있다 맞지? 아 이렇게 두 가지가 되네요 자 이제 앞으로 가는 것만 남은 거야 근데 앞으로 갈 때 그냥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은 a1은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1은하고 정리해 보시면은 자 양변에 로그2를 씌우면 되겠죠? 그죠? 로그2에 aN 플러스 1이 aN이다 라는 것을 너네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aN은 만들면은 2배 aN 플러스 1이 aN이다 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너네가 앞으로 갈 때의 점화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N은 로그2에 aN 플러스 1이다 자 이럴 때는 aN이 뭐가 나와야 된다? 폴수가 나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배 할 수도 있다 자 이럴 때는 뭐가 나와야 한다? 짝수가 나와야 한다 자 요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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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시면 됩니다 뭐 쉽지 뭐 근데 2부터 가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 a6은 2다 부터 한번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너네가 로그에다가 집어넣으면은 1 나와 그치? 2 넣으면 1이잖아 1은 홀수야 괜찮죠? 자 2배 하면 뭐 4에요 뭐 이렇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0 나와 근데 0은 짝수야 자 그렇기 때문에 배제하고 자 우리가 2배 하면은 2 나오죠? 그럼 2는 뭐 짝수니까 괜찮죠? 자 얘도 어때요? 자 로그에 집어넣으면 2 나와 근데 로그에 집어넣었을 때는 홀수가 나와야 돼 한마디로 이제 2가 들어갔을 때만 홀수 나올 거 아니야? 아니구나 8도 되는구나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배 하니까 8 된단 말이야 어이쿠 8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을 때 아 우리 1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2배 하니까 4가 된다 자 그 다음에 8일 때 어떻게 돼요? 아 우리 로그에다가 집어넣으니까 3 나온다 괜찮다 이거 올수라서 맞죠? 자 그 다음에 2배 하니까 얼마 돼요? 16 된다 자 그럼 이게 지금 A5 A4 A3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되니까 또 하지 마세요 그냥 2만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4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 8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6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과정을 반복할 때는 똑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걸 잘 갖다 박으시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로그 2에 3이라고 하는 이상한 애가 나오는데 물론 로그 2에 3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치? 걔가 막 홀수다 짝수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 그거는 안 된다 자 그럼 2배 하면 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에 집어넣으면 4야 4는 짝수야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2배 하면은 32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 다음에는 뭐 나온다고 알고 있어? 14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 다음에는 모르니까 할 건데 로그에다가는 넣지 말지 자 초항이 자연수야 초항이 자연수면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여기다 자연수 넣는데 로그 2에 3 같은 게 어떻게 나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지키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는 건 아 우리가 6 2배 하니까 12 짝수니까 퀸춘 자 그 다음에 얘는 대입하면 어? 로그에 집어넣으면 5 나와 퀸춘 그 다음에 2배 하면은 64 이렇게 해서 이제 초항들을 쫙 구하실 수가 있대 자 A6이 2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5가 얼마일 때 하시면 되는 거야? 1일 때 하시면 되는데 자 왜 A5야? A6씨 자 A6이 1일 때 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거 재활용하시면 돼 어? 이거 새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이거 하느라 오래 걸렸어요 막 이런 말 하시는 분은 반복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 해본 건데 다 해봐도 금방 해요 음? 다 해봐도 금방 해 자 그럼 너네가 로그에 집어넣으면 이제 0 나와 자 근데 얘는 짝수라서 안 되고 자 우리가 누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 1 4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2 되고 그 다음에 1 4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 되고 그 다음에 36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대로 베끼시면 됩니다 그럼 A5, A4, A3, A2까지 온 거야 한 번만 더 가시면 돼 근데 여기는 어차피 저희가 2가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4 다음에는 8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 다음에는 저희가 6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 여기서 했거든 자 그 다음에 16일 때는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32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이게 가능한 A1이야 자 그럼 너네가 여기 있는 거 다 더하시면 될 거 아니야? 더해봅시다 자 이렇게 더하니까 5고요, 8이고요, 24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니까 36이고요, 41이고요 자 105가 있네요 105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구해보니까 이제 뭐 겹치는 거 있는지는 좀 보시면 좋겠죠, 그죠? 자 여기서 10, 16 그 다음에 48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둘을 더하시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153 이렇게 해서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성실하게 이제 그냥 할 거 하시면은 뭐 정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초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다음 문제 갈게 자 20번은 이제 기길럽 데이접점 계산 문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산수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림은 꼭 안 그려도 되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뭐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해도가 올라가니까 보조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너네가 접선을 쫙 그었대 자 그때 만나는 점을 저희가 A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접선을 쫙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거기를 B라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너네가 어떻게 한다 이거야 아 이렇게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었는데 그 원 위에 누가 있다 A가 있다 90도였다 그 얘기하는 거지 지름 90도 뭐 그 정도는 기본이니까 자 그럼 너네가 뭐 얘기할 수 있다 아 이거 수직관계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어 0에서의 기울기는 2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는 기울기 2다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점도 지나는 거니까 얘는 Y는 2X다 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아 여기만 이제 잘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지 쭉 접선 그었더니 그때 이제 기울기 얼마 됐다 마이너스 2분의 1 됐다 요것만 너네가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접선이 있고요 다시 만나는 점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부한다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올해만 해도 두 번 나왔어 이거 아직도 몰랐으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공부 좀 하세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세 실근의 합을 보니까 A라는 거 알고 있대 아 세 근의 합이 얼마이다 A이다 자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뭐 얘기할 수 있다 선생님 여기는 지금 이렇게 2X 그어서 만나는 두 개의 근이 보이는데 여기서 중근 0과 0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X자표가 있는데 그거 다 더하면 A가 돼야 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얘가 A 콤마라는 것을 알 수 있대 뭐 2A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A의 좌표겠구나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여기서 기울기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죠 우리가 지금 A에서 접선의 이제 기울기 구하면 너다 그럼 A 나왔잖아 그럼 너네가 뭐 다 계산되는 거니까 산수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F'X는 뭐예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A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알겠지? A 더 자 마이너스 3A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더하기 2 하면 얼마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계산하니까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이제 계산하면 넘어가면 A제곱이고요 넘어가면 2분의 5니까 2분의 5다 뭐 이렇게 이제 산수가 잘 나오게 된다 그럼 너네가 이제 아 여기 이제 알았어요 뭐예요? 자 얘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A를 고를 텐데 당연히 루트 2분의 루트 5를 골라야 될 거야 우리 문제 초반부에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5 콤마 뭐였다? 2배 하면은 루트 10 되겠죠? 루트 10이었다 뭐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뭐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O A의 길이 그리고 이제 A B의 길이만 구하시면은 된대요 근데 이걸 사실 어 뭐 그냥 구하면 되죠 구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 우리가 이렇게 기길럽 데이접점 하면은 좌표 평면에서 길이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어떻게 구하는 거야? 직각 삼각형에 집어넣어서 탄젠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런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아 선생님 여기가 A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탄젠트가 이니까 여기가 EA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이가 루트 5A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것처럼 너네가 A B의 길이도 구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숫자를 먼저 대입하기보다는 여기가 지금 X절편이니까 X절편을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는 EA 가 되어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X축이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B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X축하고 만나는 지점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아 우리가 지금 AB를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 가두면 여기가 EA 여기는 몇 A가 되겠어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탄젠트가 2분의 1이야 여기가 EA면 여기는 4A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2루트 5A가 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굳이 막 이걸 집어넣어서 막 점 뭐 5A도 보고 AB도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길럭 데이터점에서는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요 더 넓게 보면 좌표 평면에서 기길럭 데이터점 다루는 모든 문제들 지수 로그 함수에 확정각 구하기 삼각함수 그래프에서의 확정각 구하기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기길럭 데이터점 구할 때는 다 직각 삼각형 X 이동과 Y 이동을 보시면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대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구하는 게 뭐야? 아 2 곱하기 5 곱하기 A 제곱이니까 2분의 5 적으시면 25다 뭐 이렇게 답 낼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수능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단순히 꼬라박아가지고 A 구했다고 해서 다 대입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걸 좀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돼 우리 앞에서도 봤죠 항상 계산문제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중요하다? 목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네가 그냥 다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 구하게 되면 계산도 많아지고요 실수도 나오고요 그래요 필요한 것만 구할 수 있게 상황을 잘 분석해야 돼 자 다음 문제 갈게 자 21번 보도록 할게 자 A가 양수고요 자 이런 범위에서 FX가 이렇게 있대 자 그때 그 FX의 최대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약속하고 있네요 자 새로운 함수는 기존 함수의 경향성 변화 지점에서 새로운 함수의 경향성 변화를 갖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기존 함수의 어떤 경향성 변화를 봐야 돼? 당연히 최대를 보는 거니까 아 FX의 극대를 보시면 돼 극대에서 최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너네가 얘는 뭐 극대가 없으니까 여기 있잖아 X는 3 잘 보셔야겠다 X는 3을 지날 때 경향성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누구의 경향성 변화? GT의 경향성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기존 함수의 경향성 변화가 새로운 함수의 경향성 변화를 만든다며 누구도 잘 봐야 돼 6도 잘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3하고 6 잘 보시면은 GT가 아마 파악될 거야 그럼 GT 파악해서 최소가 5가 되게 잘 만들어 보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기존 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으니까 기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볼까? 좀 큼직하게 그릴게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6까지 2차 함수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될 거야 뭐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죠 근데 뭐 이거 어려운 함수 아니니까 그치?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T를 고정하고 관찰하고 고정하고 관찰하는 작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너네가 이거는 좀 생각해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볼 때는 새로운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우리 옆에다가 gt르음도 같이 적어놓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너네가 처음에 T가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을 한번 고정해보면 자 T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너네가 구간을 잡아주고 거기서 최대를 보낸 거야 그럼 처음엔 당연히 누가 커? 여기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T 빼기 1보다는 T 플러스 1 집어넣는 게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아 처음에는 F T 플러스 1로 나오는구나 즉 Fx를 좌측으로 한 칸 이동한 개형이 나온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뭘로? 사실 근데 모르지 않는다 왜? 우리 경향성 변화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정하는 구간 그 구간에 3이 들어가 있으면 경향성 변화가 나올 거라는 거야 T 플러스 1이 3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극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겠어? 그때 경향성 변화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우리가 처음에는 자 여기 1 집어넣은 거부터 시작해서 나오겠죠? 근데 1러면은 재미있는 게 여기가 5예요 처음 출발 지점이 5야 자 여기서부터 T가 커지면은 당연히 T 플러스 1이 커지고요 T 플러스 1이 커지면 지금 아 F T 플러스 1 자체도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F T 아 G T가 찍히겠죠? 그래서 T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는 F T 플러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F X를 좌측으로 한 칸 옮긴 거니까 좌측으로 한 칸 옮기는 계형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상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어디? 얘가 포함되기 시작하는 지점 즉 T가 2일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나올 게 확실하고 기존 함수에 경향성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함수에도 경향성 변화가 없단다 그냥 쭉 나올 거라고 쭉 나올 거고 우리가 이제 딱 2가 되면 어때요? 자 이때는 드디어 이제 누가 포함된다? 아 1부터 3까지니까 극대가 포함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가 더 커지면은 T 빼기 1부터 T 플러스 1까지 해서 제일 최대 누구야? 당연히 극대까지 제일 커요 아 우리가 지금 2를 지나고 나니까 극대가 들어가 있고 그 극대가 최대가 된다 쭉 극대다 즉 우리가 즉 우리가 얼마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으면 얼마야? 18에서 9 빼니까 9죠? 9로 쭉 유지가 된다는 거야 아 여기가 이렇게 상수로서 쭉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제까지? 자 우리 지금 3을 마지막으로 포함하는 건 네가 3 되는 즉 T가 4가 되는 순간일 거야 T가 4가 되는 순간까지는 아 쭉 9다 그래서 우리 지금 2까지는 이렇게 되고 자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범위에서는 9다 상수가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보다 커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T를 잡아보니까 당연히 염두에 T 빼기 1과 T 플러스 1이 있을 때 누가 더 커? T 빼기 1이 더 커 어 이번에는 T 빼기 1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하 여기서는 F T 빼기 1을 고르겠군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대요 그렇다는 것은 F T를 F X를 저희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계형이 나온다는 거야 아 얘가 한 칸 이동돼서 여기서부터 쭉 감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될까? 당연히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어디에서? 이 부분 주변에서 변화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무조건 얘가 더 커요 우리 T가 정해지면 T 빼기 1하고 T가 있을 때 무조건 T 빼기 1이 더 큰 거야? 아니지 왜냐하면 얘가 점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너네가 이제 어떤 특정한 지점 뭐 이런 데 T가 있다고 할게 이런 데 가면 T 빼기 1하고 T 플러스 1이 있을 때 얼추 비슷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당연히 F T 빼기 1이 더 크니까 F T 빼기 1을 골랐겠지 근데 이제 어떨 때가 있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거는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일정한 구간을 잡으면 당연히 끝점이 같을 때 되게 중요하다 이것도 저희가 당연히 사전공례법에서 공부하고 왔어 어떨 때가 있다는 거야? T 빼기 1인 친구랑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인 친구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야 같을 때 그 같을 때를 지나고 나면 어때요?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가니까 얘가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 선생님 여기에 F T 빼기 1하고 F T 플러스 1이 같아질 때가 있다 그치? 얘는 얼마보다 작아 T 빼기 1이 6보다 작아 2차 함수에 들어가고 얘는 6보다 커 로그 함수에 들어가서 걔네 둘이 같을 때가 있다 그 같은 지점을 제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까지는 F T 빼기 1로 나온다 그 다음에 알파부터는 누가 더 크다? F T 플러스 1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대요 됐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을 뭐 T를 알파라고 한다면 아 쭉 F T 빼기 1로 오다가 여기서 이제 얘를 좌측으로 한 칸 이동한 로그 함수 계형으로 바뀐다 이걸 저희가 G T라고 한다 이거야 여기서 자 그러면 너네가 딱 봐도 어때 지금 저희는 G T의 최소를 볼 거야 그럼 G T의 최소를 보니까 아 여기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면 5보다 밑에 있잖아 지금 너네도 그렇게 보이니? 그렇게 보이죠? 그쵸?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럼 너네가 이제 뭐하게 된 거야? 알파가 들어갔을 때 5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아 선생님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그쵸? F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F 알파 플러스 1 되는데 걔가 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A의 최소 구하라는 거야 A의 최소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 보고 있는데 자 부등식은 어디를 본다? 등호를 본다 같을 때 보는 거야 같을 때 애매한데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얼마가 될 때 보시는 게 맞아요? 5 되는 게 먼저겠죠 5 되는 걸 먼저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가 아 딱 5가 되는 순간을 보니까 F 알파 마이너스 1은 F 알파 플러스 1은 5가 된다는 건데 로그 함수가 5 되는 건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지금 얘는 이차함수 쪽에 있다며 이차함수 쪽에서 5 되는 건 알죠?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시작하고 왔어? 1로 보니까 5 나오더라 근데 3에서 대칭축이 있더라 아 여기는 5다 그 얘기는 뭐다? F에 5 넣으면 5 나와 맞지? 아 니가 5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즉 알파가 6이다 근데 우리 알파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자 얘가 7이다 그거야 로그함수에다가 얼마 집어넣으시면 7 넣으면 5 나온다 그게 바로 등호 상태야 등호 상태가 제일 작을 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 F7은 뭐가 되는 순간 구하시면 돼요? 5가 되는 순간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는 건 로그 A4에 E가 5가 될 때 구하시면 되니까 A는 얼마가 제일 작다 12 제일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더 커지면 5보다 큰가 보지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경계값 구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 11번 새로운 함수 문제 봤는데 자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직접 보실 때는 그림만 그리기보다는 그 새로운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아 훨씬 더 좋아 더 명확하게 문제풀이가 눈에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려가면서 GT 만드시면 아 여기서 알파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가 제일 작을 수 있으니까 그 제일 작은 지점만 너네가 잘 맞춰주시면은 정답까지 갈 수 있었다 알겠죠? 자 우리 22번 가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도록 할게 이런 문제가 사전공략법이 필요한 문제야 응?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사전공략법 기출로 공부한 거 사실 그대로 복사가 돼서 나온 거라 너네가 친숙하게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풀... 그랬니? 뭐 모르겠네 자 근데 22번은 낯설 수 있어 낯설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공부한 논리 그대로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문제가 풀려 그죠? 자 너네가 만약에 이게 딱 보여서 딱 풀었다 하시면은 뭐 됐고 만약에 못 풀었다라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절차를 밟아가란 말이야 뭐부터 봐? 구하는 것부터 봐 자 3차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3차 함수는 지금 몇 개를 몰라요? 3개를 몰라 아 이 문제는 등식 3개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에 등식 1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조건이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치? 아 여기에서 등식이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 라는 것도 확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다시 뭘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이 조건에서 등식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시는 건데 이 조건을 저희가 당연히 식 아니면 그래프로 보는 거야 마님? 그래서 우리가 아 얘를 계산해서 이용해서 등식 두 개를 끄집어내거나 그래프에서부터 끄집어내거나 그렇게 끄집어낼 것이다 근데 당연히 너네 이거 지금 계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계산 못해 자 그러면 식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프로 가겠구나 그럼 너네가 이제 그래프 추론이 될 텐데 정답 개형을 찾아야 될 텐데 근데 또 알고 있어 그래프 추론할 때 이렇게 등호 없는 부등식이 나오면 이 친구는 뭐다? 선택 기준이다 그러면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계산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개형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 고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여기서 등식 두 개를 만드는 거 확정되었어 확정되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그 고민을 바로 하지 말고 일단 우린 항상 그래프로 가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정답 포인트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너네가 지금 당연히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야 뭐가 중요해? fx가 0될 때가 중요해 아 이거는 fx가 0될 때가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 즉 우리가 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고정 관찰할 대상이 뭐라는 거야? 근이라는 거야 근을 고정해보고 이 조건 만족하는지를 본다 근을 고정해보고 저 조건 만족하는지를 본다 그러면서 말되는 상황을 찾는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저희 뭐 한 거야? 큰 거 본 거야 응? 이제 디테일로 가는 거지 이제 조건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이 간격 차이 나는 거를 f에다 집어 넣었더니 음수가 되는 게 없대 그 얘기는 뭐야?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게 만족된다 이거죠 f에다가 m 넣은 거랑 그 다음에 이 큰 거랑 이렇게 싹 넣었을 때 always 0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0 이상이 되는구나 그러면 너네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지? 자 3차 함수는 무조건 부호 변화가 있는 실근이 있어 맞죠? 그게 3차 함수의 특징이야 뚫고 지나가는 근이 무조건 있다 그럼 너네가 그 뚫고 지나가는 근 되게 조심스럽죠? 거기에서는 이거 곱했을 때 음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지 않게 만들어 봐라 그게 문제의 목적이야 알겠어? 그러면 너네가 어쨌든 근이 중요하고 그 뚫고 지나가는 근 주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볼 필요 없단 말이야 뚫근 주변만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뚫근 주변의 정수 정도는 니네 스스로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말 되는 걸 찾아서 등식 몇 개 만들면 돼? 두 개 만들면 답 나온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저희는 그 뚫근 주변에 있는 정수가 누군지도 알아요 야 이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근데 뚫고 지나가는 근이 마이너스 100이야 이러진 않겠지 어? 저 주변에 있겠죠? 마이너스 1, 0 뭐 이렇게 주변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음을 너네한테 알려주는 숫자 아니야? 우린 항상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면 경향성 변화 지점 주변수가 문제에 주어진다고 했어요 주변수니까 아 내가 0하고 마이너스 1 뭐 이 주변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정도도 마음의 준비 미리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하면 된다 어쨌든 근 보는 거니까 FS 0되는 근이 지금 몇 개 있을지는 저희가 모르잖아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로 상황을 나눠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때 여러 개가 다 될 수 있어요 뭘로 골라줘? 너로 골라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게 스근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치? 우리가 잘 모르면 제일 높은 단계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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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가면서 너네가 해야 될 거를 명확히 만들어 나가시면 돼 그럼 지금까지만 너네가 이제 지금처럼까지만 너네가 명확하게 잘 만들어도 사실 정답까지 가는 건 금방 가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우왕좌왕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손대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지 할 걸 잘 하면 돼 할 걸 너네가 잘 정리만 좀 하세요 문제 풀기 전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첫 번째 자 만약에 실근이 1개였다고 생각해봐 이거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거야 왜? 너네가 실근이 1개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 기울기 음수인 거 있어야 되니까 극점은 2개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너네가 이 실근 주변에 어떤 정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n 플러스 2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야이씨 무조건 당연히 어때 부호변화 있잖아 곱해서 음수되는 거 무조건 나와 이거는 안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실근이 2개 있으면 어떠냐 이걸 이제 또 파악해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실근 2개 있다는 건 이렇게 접하는 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너네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 음수가 있어요 음수인 정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럴 때 지금 어떻다는 거야 n 플러스 2를 이제 집어넣은 거 곱했을 때 0 이상이 돼야 돼 근데 0보다 클 수는 없겠죠 음수에 음수를 곱해야 되는데 이 실근 가장 가까운 정수를 저희가 봤단 말이야 그럼 n 플러스 2가 들어가면 이런 데 들어갈 거니까 다 0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곱해서 이걸 만족하려면 반드시 n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 아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그래야지 이제보다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fm하고 fm 플러스 2를 곱했을 때 무엇이 될 것이다 그치? 우리가 지금 0 이상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야 그러면 n 플러스 1은 뭐 이런 데 있다는 거네 그치 않니? 그러면 이제 n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자 그러면 곱해서 이제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안 되더라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어 여기는 제가 정수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한 거야 맞죠? 근데 정수일 수도 있잖아 실근 자체가 정수인 경우도 따로 봐야겠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m이었다 라고 한번 보자 이거야 그치? 자 그럼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건 여기 어딘가에 m 마이너스 2가 있을 텐데 자 m 마이너스 2m 이만큼 차이 나는데 얘는 음수 얜 0 곱하면 이제 0 나오니까 오케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있다? m 마이너스 1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여기가 뭐면 되니? 아 얘 음수 여기가 0이면 되니까 m 플러스 1이면 되겠다 그럼 너네가 어때? m 마이너스 2하고 m 이렇게 곱하면은 0 m 마이너스 1하고 m 플러스 2 이렇게 곱하면 0 그 다음에 m하고 m 플러스 2 이렇게 두 칸 곱하면 양 아 또 여기죠? 또 0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0 그 다음에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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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0 이상이다가 쫙 나온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생길 수는 있다 아 이렇게 연속된 정수를 가지면 되겠구나 그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감소해야 해요 그죠? 근데 4분의 1에서도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소하고 감소하에 0이 있어 0 어디 갔어? 그래서 우리가 감소하고 감소 사이 어딘가에 0이 있어야 돼 즉 이 극대와 이 극소 사이에 0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0이 없죠 근이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0은 정수예요 m하고 m 플러스 1 정수하고 정수 사이에 어떻게 또 정수가 있어? 지금 그림상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 얘는 걸러야 된다 실근 두 개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아 근 자체가 실근이 이제 정수가 아니었다면 주변에 정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저희가 잘 맞춰보니까 말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오 좋아 실근 자체가 정수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0 이상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데 근대 선택 기준 때문에 걸러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근이 몇 개일 수밖에 없다? 세 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네가 알게 된대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뚫는 근 자체가 정수가 돼야 돼 지금 방금 해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뚫는 근 자체가 정수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까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모르겠으면 한 번 더 할게 알겠죠? 자 여기에 근이 있는데 이 근 바로 앞에 m이 있다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m하고 이제 m 플러스 2가 들어간 걸 곱했을 때 0 이상이 돼야 돼 그럼 m 플러스가 m 플러스 2가 뭐 이런 데 있으면은 되겠다 근데 이러면 안 돼 왜?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m 플러스 2 음수가 있잖아 그럼 m 플러스 4는 양수인데?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아 곱해서 음수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기면 되겠어요? 여기가 m 플러스 2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둘 곱했을 때 뭐가 된다? 음수가 아니라 0이 된다 그치? 음수랑 0이니까 자 근데 이러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딘가에 m 플러스 1이 생긴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m 마이너스 2가 있다 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또 음수 나와요 저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조절해주면 여기 조절하면 여기가 말이 안 되고 또 m 플러스 1을 여다 놓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m 플러스 2하고 m 플러스 4가 안 되고 어? 딱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는 정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떻게 실근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실근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아 정수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m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야 그치? 아 그럼 m 마이너스 1 음수야 m 플러스 1은 0 이하가 되어야 해 그쵸? 어이씨 잘못 말할 뻔 그래서 우리가 0이거나 아니면 음수거나 근데 여기에 너네가 m 플러스 1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 m 플러스 3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또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그치?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걸 해보시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 m 플러스 1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라고 너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 얘가 음수인데 음수인데 얘가 0이니까 곱하면 0이다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어때요? 그럼 m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3이 있는데 뭐 m 플러스 3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아 그래서 뭐 이런 데 있어도 될 것 같고 어디 있어도 뭐 다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m이 있는데 자 우리 m은 당연히 이제 m 플러스 2랑 곱해질 거야 근데 m 플러스 2가 어디 있을까? 너네가 그것만 잘 정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m 플러스 2는 0이랑 곱해지기 때문에 음수여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왜? 얘가 음수면 m 플러스 4는 양수여다 그러면 안 돼 그럼 m 플러스 2는 어디 써야 돼? 0이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양수여도 되죠 그래서 아 m 플러스 2는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알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뭐다? 기울기 음수다 4분의 1일 때도 기울기 뭐다? 음수다 그럼 그 사이에 정수 누가 있다? 0이 있다 아 그럼 너는 마이너스 1이고 너는 글쎄요 그쵸? 자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제 어떻다는 거야? 아 실근이 한 개 있는데 그 실근은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1이겠죠? 1보다 작으면 돼 얼마인지는 나도 몰루 물론 0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이 실근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물론 1이어도 돼요 알파가 1이어도 우리 지금 m 0 m 넣었을 때 0 m 플러스 2 넣었을 때 0 그럼 0 곱하기 0이니까 오케일 거 아니야? 그것도 되니까 아 우리가 알파는 어떤 범위를 갖는다? 0보다 크고 정확하게는 1 이하의 범위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 또 생각해야 돼? 선택 기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 개 될 수 있다 그치? 그럼 여러 개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너네가 지금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했단 말이야 뚫은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늘 정해 나갔거든 반대도 있다 그치? 우리가 여기 뚫은 정해서 이제 얘 정하고 요거 정하고 그렇게 갔는데 여기 먼저 정할 수도 있잖아요 얘를 정수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가겠죠 네가 정수다 네가 정수다 너는 정수하고 정수 사이에 있다 그렇게 나오게 될 거야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다고요 슝슝슝 자 여기가 정수다 그럼 너는 정수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너는 정수하고 정수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그럼 너는 1이구나 너는 마이너스 1이구나 아 알파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럼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거든 뭐 해봐야죠 이거 뭐 방법이 없어 그치 자 여기서 우리 fx를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 자 얘부터 해볼게요 자 얘부터 보시면은 자 얘는 x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아우 등식 두 개 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친구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때려 박았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야 돼 자 그럼 너네가 fx 전개 먼저 하니까 자 x의 3승 더하기 그 다음에 1 빼기 알파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x겠죠 자 그리고 미분합시다 음 미분하시면은 자 3x의 제곱 더하기 두 배 1 빼기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서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게 만들어 보자고 그럼 너네가 집어넣는 순간 16분의 3이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에 1 빼기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럼 얘는 계산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거든 16분의 8을 뺄 거야 마이너스 16분의 5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더하기 2분의 알파가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근데 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돼 그죠 넘기면은 음수인데 알파 그럼 음수 나와야 돼 알파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아 이거는 안되네 하하하하 자 그래서 얘가 아니래요 아 잘못 찍었다 씨 자 얘가 답이네 자 얘가 이제 정답이 될 것이다 그럼 다시 이제 뭐 바꿔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fx는 뭐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어 우리 x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빼기 알파 그리고 알파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fx는 저희가 전개 좀 해보니까 x의 3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의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하시면은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1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알파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해 보니까 자 16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알파가 되겠네요 자 그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자 그러면 2분의 3 알파는 자 여기서 이제 16분의 아니다 넘어가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너도 넘어가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16분의 자 여기는 3이고요 여기 10이니까 1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럼 3 5 약분 되고 자 그 다음에 너도 8 약분 되니까 아 우리 알파는 마이너스 8분의 5다 딱 좋아 딱 좋아 그치 모든 거를 다 만족하는 알파가 구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fx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8분의 5 넣으시니까 플러스 1 8분의 5다 뭐 이렇게 정하시면은 된대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8 넣고 계산하는 거는 뭐 니네가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은 정답인데 쉽지 않은 문제야 제가 봤을 때 어 어 22번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빡세 왜냐면 해봐야 돼서 그래 어 안 해보고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좀 해봐야 되고 다만 그래도 힌트는 있다는 거야 뭐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 나와 있고 사실 부등식 정수 나와 있으면은 경향성 변화 주변수가 나오게 돼 있어 왜냐면 안 그러면 풀 수가 없어 결정을 못해 너네가 이런 걸 보면서 아 0이 일단 되게 중요하겠다 f0이 뭘까 그거부터 생각해도 괜찮아 f0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거부터 생각하셔도 너네가 f0은 0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변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정답되는 상황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선생이니까 앞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개형들 다 해보면서 이제 안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제 아 조금 더 이제 수험생 입장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힌트가 분명히 있다 마이너 4분의 1과 4분의 1 괜히 나오지 않아 0이 중요한 거야 그럼 0부터 시작해서 양 사이드로 펼쳐나가시면 좀 더 정하기 좋아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린 이유는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고 없고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정수 정해놓고 채우는 연습을 한번 해본 건데 본인이 아 그런 식으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공부하면 좋겠어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공통 한번 잘 풀어봤는데 어 구모처럼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쉽게 공부한 친구들은 글쎄요 뭐 수능 잘 보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 우리가 이제 고민할 부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딱딱딱 풀지 않으면은 22번부터 시작해서 선택과목 풀기가 조금 빡빡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딱딱딱 풀려면은 전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결론까지 바로 가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12, 13, 14, 15, 20, 21을 생각했다면 아 나는 수능 공부가 좀 미진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22번뿐인데 22번도 어쨌든 주요 포인트들은 다 얘기가 돼 있는 거야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부터 하나씩 내려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풀이 방향 정하면 여기서 고정관찰 한 10분 쓸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서 시간 절약했다면 이거 한 10분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10분 정도 투자하면 이 계산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니까 금방 돼 너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그 앞에서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못 푸셨을 거야 알겠죠 자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공략법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고 수능에 정말 잘 먹히고 당연하셔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모아져 있으니까 아 그 부분을 내가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니네 마음대로 골라가면서 필요한 것만 듣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책 만들 때 제가 선택하는 거야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해야지 그게 학생이니까 알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공통해서 맞춰보고요 자 선택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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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